한밤중 외출을 다녀온 고양이가 주인을 찾아왔습니다. 분명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고 하는데, 제멋대로 외출도 모자라 또 뭘 물고 온 모양이죠. 주인이 잔소리를 쏟아내느라 바쁩니다. 그런데 고양이가 물고 온 것은 바로 복권이었는데요. 설마설마하며 확인해본 복권, 놀랍게도 당첨이었습니다. 당첨금은 우리 돈 18,000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영국의 한 여성이 키우는 이 고양이는 알고 보니 평소에도 밖에 나가 물건을 물어오는 게 습관이라고 하는데요. 그동안 과자 봉지, 담배값 등 영 쓸모없는 것들만 물어왔다는데 이번엔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. 혹시 돌봐준 은혜를 갖고 싶었던 건지 이래서 고양이가 영물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